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구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.